두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요 모든 게 완전히 정말 반대지만요 함께 있을 때면 왠지 참 좋은걸요 잠깐 어쩌면 하는 짓들마다 뭔가 그렇게 삐딱하지 대체 왜일까 남들이 하는대로 하지 대체 왜 자꾸 저럴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불편하지도 않아 신경이 쓰일 텐데 보던 말은 괜찮아 아니면 일부러 시선을 끌려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즐겨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이구나 응 똑바로 뻗어져 나르지 그렇죠 정말이지 전 봤어 그래서 보게 됐지 놀랐어 정말 신기했어 나와 다른 게 그걸 바라보는 게 좋았어 너도 날 바라보면서 그런지 왜 날 바라보지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린 서로 너무 다르지만요 사랑은 참 신비로운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